안녕하세요 팍코 유튜버 코딩구의 푸르데스 W.오카다의 보이스 체인저라는 걸 검색하시고요 W.오카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를 고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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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데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아니 여자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 야 야 얇아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오예 새끼 아니 근데 뭔가 크게 내면 소리가 막혀지네 대리인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애 딜레이가 길게 느껴지긴 한데 남자 기준 그렇으니 12 정도가 딱하다고요 아 네 이렇게 이것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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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이 약간 서있게 가지고 들어와서 그치 이것은 목소리 맞다 이거는 자꾸 그 이상하게 봐드리지 않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목소리 이상하게 들리게 하는 것 같아 그 목소리가 좀 끓이긴 하네 이거 보세요 네 신기하죠 예즈범 시대가 이렇게 많이 타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목소리 코리기 자체는 월에 쓰던 것보다 나은데 이게 딜레인가 쉬운 게 좀 어쩔 수 없구만 목이 쉬웠다고 귀엽다 아니 어 퓨널 좀 맞추고 목소리도 약간 좀 나긋나긋하게 이야기를 하면 좀 여자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해 형 제발 안돼 우리 버츄얼 세계에서 만나면 안될까요? 아 라라라 헬로와 아우씨 뭐야 야 아 됐다 됐다 아하하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목소리 어때요? 네 좋죠 하루에 그동안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음성변조 같다고요? 아니 음성변조 아니에요 제 목소리입니다 화면에 보이스체인저는 뭐야구요? 아 보이스체인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켜놔봤어요 그냥 남자 목소리 들으려구요? 알았어요 제 개인기입니다 남자 목소리 내기 하하하 어때요 감쪽같죠? 자색 하하하 하하하 태양 어때요? 이 목소리네 이게 약간 더 진이한테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 느낌이 와 근데 몇 년 지났다고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네 그땐 뒤틀린 똘산 느낌 났는데 이젠 더 자연스러운 크크 아 근데 전에 쓰던거랑 이거는 아예 할골힘 자체로 그때는 단순히 목소리 피치라든지 톤 이런거만 주도한다면 이건 아예 목소리를 바꿔버리는 거라가지고 그거랑 이거랑 이거랑 비교하기는 좀 민망하다 아 이게 딜레이만 좀 개선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청구사이즈 주인이니까 목소리 다 깨져가지고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더러 이상해지더라고 그니까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로 소리가 자연스러워지는거니까 근데 이거 왜 하는거요? 재밌어 하하하 재밌잖아 하하하 잠시다가 재밌잖아 아 재밌잖아 하 би 아 젠장하 같아서 잘 Kamera 냐한건 다이니 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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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디다 다이디다 다이디 다이디 짓 짓 자척 하하하 패스 브레스 올드 올려서 소리받기 아 요거 미니어스트를 올려가지고 뭐 작은 소리는 안들어가게 뭐 그렇게 하신다보네 요걸 올리면? 그러면 제가 잡은게 안나오나? 틀로 올려도 괜찮 오케이 0.00에 모델 다운받는게 디스코드에 가서 받는거 같은데 모델은 디스코드에 에이아이 허브가 심해집니다 나 케누아이니달 와타시노 고이 고고로 나미다와 우가에와이와와다이 하지메아시데 이끄따요 마스터 힐슨인 지프게레신 이마 전육배파시켈러완 미니어월드 다보니 왜 기억을 났지 왜 안되 왜 안되 게아 아 에서 어디서 받았을지 아 보쌈 모델이 켜면... 되는건가 아 아 있네 에이서 통크라주 통크라주인 놈이다 원격 벤는 벤허 변기 변기 벤 crazy 벤지? where are you? 변지! Ethan, 어디야? 변지. 변지. 변지, 어디야? NFL, where are you? Miko, Miko? Where are you? Hawaii, Tom Cruise? Sakura Miko. Here. 사랑해요 연애가 중개 김치 마시고요 사이 연애김 코리아 number one I love you korea 대압필해 보세 보세용 대압필해 보세용 기부하니 보좌하자용 대압필해 보세용 기부하시오하자용 안녕하세요 구상치 구상치 지났음 구상치 구상치 지났음 지났음 맨 でも 야다 야다 oとって bb dance 아타시와 마다 keyram이네 でも으음 ぜんぜんダメかも 같애 bb dance 우만큼できない 같애 baby dance 주게라이 나이 너 뱀 오üz requirese ordinar 사이더 수이 많아 널 사이더 수이 많아 원피스 와우 예 하이 하이 아 사랑해 우리 안에 가진 게 스팸멜 김치에 쌓은 오르고 아니 근데 이제 온갖 소리를 하더라도 목소리로 인식을 하니까 조금 막 무슨 스킵 같은 걸 집어넣어 그래서 뭔가 말할 때마다 뭐 이렇게 보이스 버팅 같은 거 들어올 이야기를 잘 들었던 그런 느낌 근데 희한하게 한국말 하고 있는데 영어 듣고 있는 기분이네 학습된 모델이 영어로다 보니까 영어 하는 사람들이 한국말 하는 딱 그런 느낌이 나긴 하네 권호가 달라지면 발음할 수 있는 내용이 한 뒤가 있으니까 마르백은 좀 씹히는 게 있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 아, 페이퍼 타올이 어디 있네 여태까지 나름 비행한 거야 쟤네 육사니드 이슈 베스트 스테이크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지 그리고 쟤네가 도망가려는 것도 알고 있지 쟤네는 절대로 남은 시간을 캘리포니아를 사는 스테이크장님 친구에게 전하라고 만약 그렇게 못하면 쟤네는 그녀를 있게 되겠지 넌 자유의 몸이야 내 여태까지 끝에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 다음 날 쟤네는 그녀를 해야지 쟤네 한 15분을 켜 이제 쟤네는 그녀를까 고 나의 땅 나의 꽃 한 두 달 찾아 부활한 자유로 숨 쉬는 이곳에서 나의 고물이 로 가요해 스테라 스테라 도오오오오 root 아니 그럼 진짜 터져가래 말야겠네 동구리 꼬로 꼬로 동구리꼬 동구리 꼬로 동구리꼬 동구리 꼬로 꼬로 동구리꼬 동구리 꼬로 꼬로 동구리꼬 아이 재밌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또 더 재밌게 하루만 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봐야겠네 좀 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소개예요 지금 이거 컴퓨터 자원 안 놔두고 있는 거잉? 그렇게 뭐 심하게 먹진 않는 거 같은데 아 잠깐만 GPU를 봐야지 그 칼을 먹고 있는 거니까? 그 칼 자원을 꽤 많이 잡아먹네 땡 만약에 원카무로 이제 게임하면서 이거 돌린다고 한다면 그런 좀 프레임드락 같은 거 있을 수 있겠는데? 어 재밌네요 그럴싸하게 잘 되네 아까 누가 뭐 3년만 지나면 이제 모르겠다는데 3년까지도 안 걸릴 거 같아 지금 발전하는 속도라면 타리나 이 커터다 이 구슬이 나쁜 곳에 쓰인다면 뭐 지금도 나쁜 곳에 쓰이는 경우는 되게 많긴 하지 이제 보이스피싱도 저런 걸 써가지고 하고 뭐 그런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 기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 이게 변조될 수 있겠다 이렇게 쓰이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어 아